흑닭 전품목 할인 중입니다. 많이 사주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들은 얘기긴 한데 서프라이즈 선물을 사간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갔어. 어? 오빠 이거 뭐야? 약간 놀랄 정도의 선물이었어. 이거 뭔데 갑자기? 어? 나 오늘 무슨 날이야? 어? 뭐지? 어? 오늘 아무 날도 아니야. 어? 근데 이런 거 왜 갑자기? 그냥 뭐 며칠 전에 TV 보는데 이게 나오더라고. 네 생각나서 그냥 샀어. 그러니까 일단 키스를 한번 박더니 일단 막 이렇게 하더니 오늘 원래 뭐 어디 어디 가기로 했는데 오빠 오늘 그냥 집에서 데이트 하자. 이러더니 어? 그냥 밀치고 막 어? 여기 요건데 카카오톡 사진을 뭘로 하는지 소개팅에서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면서 카카오톡 사진만 보고 여자 측에서 소개팅 안 나갈게요 하는 경우들이 좀 있대요.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푸사의 호날두 사진 하면 어떠냐? 막 개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카톡 뭐 사진 100장씩 하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바프 하니까 막 개질색을 하는 거야. 바프 갠소해라. 절대 하지 마라. 뭐 스포츠가에서 내리는 거 하지 마라. 뭐 시계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게 존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뭐 면풍 가방 해놓으면 그런 걸로 뭐 호감도가 달라지세요. 라고 하는 걸로 역지사지를 알려주시는데 뭐 저는 여기에 사실 좀 반대하는 편이긴 한데 그 자꾸 이렇게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게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번에 한방언니에 나온 영상 중에 하나가 여기 남자들 98%가 모르는 진짜 매력 없는 남자 해가지고 5분 대기조가 나와요. 여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그냥 착한 남자 너무 착한 얼굴 말투 5분 대기조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남자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카톡 푸사 해가지고 이런 푸사 하지 마라 저런 푸사 하지 마라 하잖아. 근데 매력 없는 남자 1번으로 꼽힌 게 또 눈치 보는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는 뭔가 리더십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지 여자의 눈치를 보는 남자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남자가 자기 소신껏 카톡 푸사 하는 건 또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 뭐 연애를 못하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애를 못하는 남자분들이 조언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아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뭘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지만 저도 뭘 얘기하는 건지는 당연히 압니다. 그러니까 눈치만 보는 남자 그냥 착한 남자 너무 착한 얼굴과 말투 이 얘기가 뭐냐면 착하기만 한 걸로는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착하기만 한 남자들이 요즘에 결혼 세태 같은 걸 보면서 자기현민을 느끼면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남자인데 한국 여자들은 점점 안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갭이 차이가 점점 많이 나게 되는 건데 여기 5분 대기도도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다 너무 착한 남자 여자 눈치 보는 남자 여자 비 맞춰주는 남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좀 반대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이렇게 하세요. 자 봐봐 여자 눈치 봐 저다 착하게 대해줘 착하게 말하고 표정도 착하게 해 그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그렇게 너무 길게 하지는 마시고 자주 만나면 한 2, 3주 자주 안 만나면 한 달만 딱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여자한테 해주는 것만큼 돌아오는지만 보세요. 이것만 해도 이상한 애 만날 확률 솔직히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도 옛날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조합일 때는 여자한테 잘해주는 게 좋은 남자인 줄 알았어. 여자한테 희생하는 게 사랑하는 건 줄 알아가지고 나도 눈치 보고 착한 척하고 이것저것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부탁 안 해도 알아서 기고 이랬던 적이 있어. 근데 그러면은 이게 슬슬 기어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요. 반대로 막 자기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막 가끔 분위기가 좀 그러면 막 우는 애들도 있고 그래.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스탑럴크할 NG 결혼하고 바뀔 NG는 권력을 줘봐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는 이 사람한테 힘을 줘봐야 알 수 있어. 히들라 같은 새끼가 그런 새끼인지 걔가 만약에 계속 그림만 쳐 그렸으면 그런 새끼가 됐을까? 아니겠죠. 근데 그림만 쳐 그렸어도 걔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니까 그 유명한 개 새끼가 된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한테 권력을 줘보세요. 그러면 본성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경제권을 줘. 힘을 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본성이 나오잖아. 용돈 깎고 용돈 쓰는 것도 눈치 주고 자기가 뭐 재무부 장관인지 나발인지 하면서 내 월급을 지맘대로 휘두르면서 막 힘을 과시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힘을 줘봐야 힘을 가져봐야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죠 오히려. 이걸 해서 여자의 본성을 끌어내야죠. 데이트 할 때마다 집 앞으로 대기해 차 대기시켜 회장님처럼. 데이트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고 스킨십 할 때도 손 잡아도 돼요 물어보고 다 해. 그리고 나서 얘가 나의 이런 희생을 고마워하는 앤지 당연시 여기면서 하나 둘 더 요구하는 앤지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밥값 계산하고 커피값도 네가 그냥 계산해. 그렇게 딱 세 번만 계산하세요. 그리고 나서 얘가 나한테 무언가 보답을 하는지 똑같이 내가 쓴 돈 정도의 무언가 음식을 사줄 수도 있고 데이트 비용을 낼 수도 있고 혹은 오빠 요즘에 데이트 비용 많이 썼지 이러면서 선물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차를 으덧하면서 오빠 기름은 내가 넣어줄게 이러면서 고급률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돈이 많이 없는 친구라서 몸으로 때우는 또 굉장히 또 바람직 어쨌든 뭐로 됐든 자기가 받은 만큼 되갚으려고 하는 은혜 갚은 까치 같은 애인지 초반에 구별을 하세요. 아니 진짜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 뭐 그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 여자도 경제 능력이 있는 게 좋지. 몸으로 때우는 게 뭐 바람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다양하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들은 얘기긴 한데 서프라이즈 선물을 사간 거야. 뭐 아무도 아니야. 근데 사갔어. 어? 오빠 이거 뭐야? 어? 약간 놀랄 정도의 선물이었어. 이거 뭔데 갑자기? 어? 나 오늘 무슨 날이야? 어? 뭐지? 어? 오늘 아무 날도 아니야. 어? 근데 이런 거 왜 갑자기? 그냥 뭐 며칠 전에 TV 보는데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네 생각나서 그냥 샀어. 이러니까 일단 키스를 한번 박더니 일단 막 이렇게 하더니 오늘 원래 뭐 어디 어디 가기로 했는데 오빠 오늘 그냥 집에서 데이트하자. 이러더니 어? 그냥 밀치고 막 어? 얘는 뭐 말은 제주로 보내야 되는데 얘도 제주도로 보내야 돼. 어우 막 성난송아지 막 이러면 얘도 사실 자기가 받은 걸 보답하려고 하는 애인 거죠. 그냥 뭐요?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죠? 아? 내 친구 일이니까 난 모르죠. 난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막 얘가 뭐 혹시 뭐 전직이 뭔가 의심될 정도로 막 너무 서비스가 들어와버리니까 이러면은 남자가 뭐 선물을 사줘도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게 돈값 했다가 아니야. 내가 선물을 50만원치 해줬는데 오늘 서비스를 50만원치 받았다. 또이 또이 이게 아니야. 이건 미친 새끼지. 기본적으로는 호감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그게 아니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내가 뭐 10만원짜리 선물 사주면은 뭐 그면 짧게 서비스 받고 30만원짜리 선물 사주면 길게 서비스 받고 이래?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진짜 없어가는 뭐 그런 수준인 거고 그게 아니라 평소보다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서툴러도 뭐 잘하면 더 좋겠지만 서툴러도 평소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그리고 이 선물의 약발이 뭐 최소한 그래도 한 일주일은 가는 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눈치 보지 말고 남자다움을 어필하고 너무 착한 남자처럼 하지 말고 너무 착한 얼굴 말투하지 말고 오분되기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밥 사면 최소 수저는 깔아놓는 사람 만나라. 그렇죠. 밥 사면 카페 가서는 사줘야지. 아니 일단 내봐. 카페도 내봐. 어 제가 살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은 할 거 아니야. 이게 진짜로 살려고 그랬던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단 말이야. 알 수 없어 말로는 일단 내봐. 아 그럼 뭐 돈이 너무 아까운데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럼 너는 하지 말고 그 정도 돈이 아까우면은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내가 이렇게 사귈 사람을 판가름하는 정도의 뭐 그 정도 돈 태우는 거 나는 괜찮다고 보고 저는 뭐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심지어 남자한테도 저는 그랬어요.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하면은 좀 친해지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걔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은 뭐 운동도 좀 알려주고 뭐 내 체육관 할 때는 내 체육관 이용도 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운동 끝나고 밥 먹으러 가. 그러면은 어 자기 뭐 운동 배웠으니까 제가 사줄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애들은 또 뿜빠이 하자고 너 한 번 나 한 번 사자고 하는 애가 있는 반면 어떤 애들은 또 내가 형이니까 내가 사줄 줄 기대하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일단 한 번 사줘 보고 다음번에 만날 때 자기가 살려는 뉘앙스가 없으면은 두 번째까지만 보고 앞으로 안 보죠. 옛날에는 이렇게 좀 사람을 좀 판별했어요. 그러니까 남녀 똑같아요. 뭐 여자만 받으려고만 하고 뭐 남자 뽕 뽑으려고 하고 막 이런 줄 알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남자 연예인들이 뭐 과거에 뭐 사기당했던 일이라든지 뭐 지인들한테 치웠던 이런 과거 같은 거 얘기할 때 남자들도 그런 애들 많아요. 뭐 돈 좀 있는 뭐 형이나 친구 있으면은 어떻게 좀 빨아먹으려는 애들 뭐 맨날 읊어먹으려는 애들 존나 많아. 그냥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친구 사이에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거르는 거죠. 내가 그 사람 걸렀다고 해서 사실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의 관계에서 그랬을 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거를 신경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안 맞는 것 뿐인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게 저도 옛날에는 막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막 이랬기 때문인 거고 뭐 제가 옳다. 제가 맞다. 내가 뭐 피해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거의 대부분의 관계는 케바켄거여다. 이 관계에서 얘가 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관계 한정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또 어떤 관계에서는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정도껏이지 어느 순간부터 여자가 돈을 아낀다고 느껴지면 팍 식어버린. 당연하죠.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 비용을 남자 위주로 내 이랬을 때 1. 계속 쳐받음 2. 데이트 자체를 수정하려함 이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을 남자 위주로 냈다고 칩시다. 남자가 한 뭐 80%씩 냈다고 쳐. 그러면은 계속 그냥 쳐받는 애들이 있어. 아 너무 좋다. 오빠 덕분에 막 여기도 놀러가고 저기도 놀러가고 너무 좋다. 계속 쳐받는 애들이 있어. 물론 그게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여자랑 하는 이 데이트 비용 정도는 내 생활에 아무 지장을 주지 못해. 그 정도로 내가 잘 벌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가 얘보다 조금 여유가 있을 뿐인 거지. 얘가 뭐 한 200 버는데 나는 300 벌어. 그 정도 여유밖에는 없는 거야. 근데 나보고 데이트 비용을 막 80% 90%를 내게 되는 상황이 됐어. 내가. 그랬을 때 계속 쳐받게 되면은 남자가 결국에는 지쳐요. 어느 순간에 이게 터져버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도 좀 의아하죠. 아니 지가 낸다며. 아니 오빠가 낸다고 그래서 난 그냥 같이 따라다닌 건데 왜 갑자기 화내? 아 그럼 얘기를 하든지 나보고 내라고 오빠가 얘기도 안 했잖아. 오빠가 낸다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는 뭐 헤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2번이 좀 이쁜 행동을 하는 애들인데 애들이 뭐냐면 그러면 남자가 저번 데이트 때 좀 돈을 좀 많이 썼어. 뭐 한 10만 원 썼어. 이번 데이트 때는 내가 여자가 돈을 좀 쓸 차례인 거잖아. 다 내진 않더라도 오빠가 저번에 10 넘게 냈으니까 오빠 오늘 5만 내고 내가 10을 내야 되는 그런 턴이 왔잖아. 그럴 때 이제 얘가 오빠 요즘에 우리 데이트를 좀 너무 돈 많이 드는 데를 하는데 나는 진짜 그냥 오빠랑 산책만 해도 재밌고 자판기 커피 뽑아서 공원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거든? 이러면서 그냥 전반적인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애면 너무 예뻐 보이죠. 근데 또 역시 이제 여기서 남자가 내는 턴에는 비싼 데 가고 지가 내는 턴에는 싼 데 가면 또 존나 꼴매기 싫겠지만. 그리고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첫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내는 국룰. 저는 요거를 찬성하는 쪽이었거든요. 요거 찬성하는 쪽이었어요. 제가 뭐 서윗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데이트를 할 때 남자보다 여자가 돈을 많이 써. 그래서 첫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는 여자처럼 화장을 하지 않고 남자는 여자처럼 뭐 속옷을 새로 사지도 않고 남자가 여자처럼 주기를 맞춰서 오지도 않고 뭐 이런 희생들이 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남자가 첫 데이트 비용 정도는 남자가 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요즘에는 이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여자들이 남자의 패션을 많이 봄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어 요건 진짜 꾸민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인 거예요. 요즘 친구들 말고 저때 제가 20대 때 소개팅 같은 거를 나가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꾸민비를 더 내고 나오죠. 뭐 미용실 같은 데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 한 5만 원이라도 더 내고 오잖아. 그러니까 뭐 첫 데이트 비용 뭐 그 당시에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뭐 한 3만 원 정도 되는 식사를 먹고 뭐 만 얼마쯤 나오는 카페 가고 해봤자 5만 원이니까 어 또이 또이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달라진 게 요즘에 소개팅 같은 거를 할 때 여자들이 남자의 패션 감각 같은 걸 많이 봐.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소개팅이나 첫 데이트를 나갈 때 외모 치장에 돈을 써. 요즘에 이제 피부 관리 같은 거 하는 남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요새는 이제 미용실 비용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고 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이제 첫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다 내는 게 국룰이 아니게 되어야 한다고 좀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제는 꾸민비가 비슷해졌으니까 옛날에 꾸민비 여자가 높을 때는 남자가 내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꾸민비가 비슷해져서 5대5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육비는 야 니가 좋아서 운동했잖아 새끼야 여자 보여주려고 했어? 아 그리고 아까 저기 한방언니에서 너무 우락보락 시름 권상우 오키 뭐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 근데 뭐 되게 뭐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고 그 편집자 남자분들이 바로 수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권상우님도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수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이걸 비판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여자들이 항상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싫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건데 여자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예쁘게 옷 입은 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거 남자들이 뭐 뭐라고 하면 너네 보여주려고 입은 거 아니야? 내 만족으로 입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남자들 몸 얘기할 때는 너무 우락부락하면 싫다 권상우가 좋다 장근육이 좋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 보여주려고 뭐 만들었냐고 니가 뭔데? 너는 그냥 내 인생에서 수많은 소개팅 수많은 맞선 중에서 한 대상일 뿐인 거야. 니가 뭔데 내 근육을 평가해? 내가 왜 니 눈에 맞는 근육을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도 70C로 나와. 나 70C 좋아. 70C로 나와. 허리는 23인치 정도. 그러니까 너네가 몸매 평가 받기 싫어하잖아. 요즘에 너네도 평가 좀 애지간히 좀 처해. 그만 좀 해. 여자 이기는 방법은 여자처럼 쪼잔하게 굴면 돼. 그러면 이제 루저 되는 거고. 꼴받는 상대를 이기고 싶어서 그 상대를 따라한다는 거는 루저 루저가 되자는 거지. 전부 루저 되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어린 남자애들이 여자들 그대로 미러링 해가지고 너네가 먼저 이랬지. 이러면서 이런 거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아 그렇게 여자를 대하지 말고 여자를 스윗하게 대해줘야. 이게 아니고 나는 내 구독자들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내 구독자들이 루저가 되길 원하지 않는 거야. 지금 여자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 걔네들이 성공한 거 맞아. 먼저 스파이크 세렸어. 근데 이걸 쌩 까고 아 물론 뭐 재미로 놀고 뭐 커뮤에서 댓글 하나 쓰고 뭐 이럴 수는 있죠. 당연히 댓글도 쓰고 뭐 이럴 수는 있지. 근데 여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지진처럼 희생하지 말고 그건 그거고 내가 사랑할 여자를 찾는 데 있어서는 어 괜찮은 여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의 이득이니까. 여러분 어 팜을 하는 여자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다면서 그럼 본인들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안 행복해지고 있는 애들이 많죠. 특히나 이 밑에 깔아주는 애들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애들은 팜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죠. 근데 일반적인 서민들 평민들 깔아주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괜히 뺨에 몰입해서 본인의 인생이 더 불행해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들이 이런 성공을 쳤어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뭐 가끔 가서 댓글 쓰고 놀고 이럴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몰입해서 나도 이 악물고 막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으면 네 인생도 루저 되는 거지. 루저랑 안 엮여야 루저가 안 되죠. 최대한 걔들이랑 안 엮이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한 여자를 찾는데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걸러내는 눈을 기르고 쌩 까고 안 엮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만약에 되게 안 좋은 여자가 뭐 90명이 있어. 좋은 여자가 10명쯤 있어. 그럼 나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을 만나면 90명이 나쁘던 말든 내 할 바가 아니라니까. 근데 내 현생에서는 그 90명하고 최대한 안 엮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걔들을 왜 미러링하고 똑같이 따라하고 너가 이랬지 나도 이럴 거야 이러면서 내 인생을 낭비를 하냐고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저도 커뮤을 많이 했던 사람 입장에서 커뮤 재미있을 수 있어. 그리고 저처럼 좀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람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사귀면서 노는 게 굉장히 즐거울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즐거움뿐 아니라 의미까지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몰입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인생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안 돼. 나는 거기에 인생이 몰입이 됐던 때가 잠깐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내 인생이 많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남자가 매력이 있으면 여자도 바뀜. 아 이게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발전 부전도 초미녀 만나면 섭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정말 악녀라도 다른 남자한테 천사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너무 욕하면 안 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발전 부전도 부전인데 초미녀 만나면 서. 예를 들어봐. 내가 회사 다니고 회사 집 헬스장 집 회사 집 헬스장 집 뭐 이런 인생 살고 있어. 너무 무기력해. 재미없어. 운동도 재미없어. 근육도 안 붓고 아 지겨운 유튜브 쇼츠 같은 걸로 보면서 그냥 도파민이나 좀 채우고 그냥 뭐 입맛도 별로 없고 그냥 뭐 흑닭이나 처먹고 자고 막 이래. 무기력해. 아 뭔가 인생에 재미가 없네. 친구가 소개팅 해준대. 나갔어. 그냥 그래. 아 왜 뭐 연락 적극적으로 안 했어. 애프터 안 했다며 네가 아 그냥 뭐 그냥 좀 그러네. 뭐 사겨봤자 뭐 얼마나 행복할까 싶기도 하고 여제 뭐 힘들 많아서 여자 믿지도 못할 것 같고 아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아쉽다. 이랬는데 어느 날 뭐 어떠어떠한 뭐 인프피적 십망상을 통해 어떤 굉장히 미녀인 여자랑 엮이게 됐어. 갑자기 음 삶이 긍정적이게 변하고 열심히 살고 싶고 나 자신을 꾸미고 싶고 헬스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옷도 잘 입고 싶고 살도 빼고 싶고 식단 조절도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저 여자랑 말 한번 붙여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말 한번 붙여? 친해져?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고 아까의 얘랑 지금 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냥 완벽하게 다른 인간이 됩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여자도 똑같고 완벽하게 다른 인간이 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눈이 너무 높아진 게 문제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에 따라서 착해질 수도 결혼생활에 성실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안성실해질 수도 있고 결혼생활 대충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서로서로 이해합시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제 구독자들이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 대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팁을 드리죠. 총각 때 못생긴 여자가 나오는 애호동만 봐라. 못생긴 여자 나오는 걸 봐라. 몸매가 별로인 여자인 걸 봐라. 그래야지 너네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합체를 했을 때 실망감이 없다. 오히려 조화가 된다. 근데 너네가 지금 총각 때부터 특 A급 S급 배우들이 나오는 애호동만 계속 소비를 하면 나중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처음으로 교접을 했을 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벼어 여긴 왜 나왔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눈이 너무 높아지니까. 체육관 시절에는 여자들 팁도 많았지. 아 팁 너무 많이 줬어. 여자들한테도 팁 많이 줬어. 무슨 팁 줬어. 경험 많이 없어 보이는 팁 이빨을 세워라. 침을 흘려라. 침을 흘려라. 팁 많이 줬지. 요거 쇼박스에 나온 짧은 드라마 같은 거 나오시잖아요. 여기 이제 홀란드님 나오시고 근데 이게 이제 남녀가 약간 이제 오늘이 그날이다 싶은 날이 가봐요. 그래서 홀란드님이 속옷가게 사장님이신데 일단 커플 중에 여자가 뛰어들어와가지고 속옷을 급하게 사요. 급하게 속옷을 사셔. 그리고 이제 남자가 들어와서 빤스를 급하게 삽니다.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자는 이렇게 초야를 치를 때 남자들은 사실 1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첫날 밤을 치르는데 이 여자가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 관심이 1도 없어요. 아내만 관심이 있어. 오로지 아내만 관심이 있지. 속옷에 관심이 1도 없어. 그렇지만 여자들이 초야를 치를 때 속옷을 맞추는 거 그런 거에 승부 속옷을 입는 거에 신경을 쓰는 걸 우리가 아니까 여자분이 속옷가게 와서 속옷을 사가시는 건 이해해. 남자야. 남잔데 여자친구랑 처음으로 자는데 속옷을 새로 이쁜 걸로 사나? 약간 어? 이게 뭐지? 야 너 사? 난 한 번도 그런 거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 바지랑 같이 벗으면 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새로운 속옷을 사고 이거 지금 입고 갈게요. 라고 하고 헌 속옷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홀란도 사장님이 제가 버려드릴게요. 하니까 남자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지면서 이거 제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원래 입었던 팬티 지금 엉망진창이죠.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야. 이거 진타 친구들 많이 보고 있을 테니까 알려드릴게요. 지금 원래 입었던 팬티는 엉망진창입니다. 뭔지 알 수 없는 얼룩으로 엉망진창입니다. 그거를 그거를 여자 점원분한테 버려주세요. 라고 준다고 어렵죠.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형이 알려줄게 뭐 첫 데이트 나갈 때 절대 청바지 같은 거 입지 마라. 아프다. 막 이래. 개소리죠. 청바지를 입어야 하죠. 청바지를 오히려 더 입어야 하죠. 왜죠? 어차피 올려놔야 돼. 이 내려놓고 이게 어떤 확장이 있었을 때 청바지 때문에 아플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장난치냐 X끼야 애초에 시작부터 만나러 갈 때 올려놔야 돼. 위로. 그러면 청바지처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바지가 좋은 바지입니다. 아니 지금 첫 데이트 하는 X끼들을 잘 봐. 바지 딴 위로 밤이 하나씩 올라와 있다니까 알밤이. 애초에 위로 올려놔야 되는데 뭔 청바지를 입지 말라 말같이도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올려놔. 애초에 포기해. 얘가 확장이 없을 거라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네가 그걸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마. 포기해. 그냥 무조건 아쉬워. 벌써 12시로 놔. 그냥 거기다. 그리고 바지로 딱 그 알밤 밑에다가 딱 째매. 딱 타이트하게 딱 반깁스를 해놓으란 말이야. 나 여잔데 이해된다. 어? 그래서 바보가 X끼들이 이거를 컨트롤 해보려다가 여자친구가 갑자기 손을 딱 잡아. 걸어가는데. 그러면 이 X끼가 갑자기 엉덩이를 뒤로 빼고 막 이렇게 걸어가. 그러면 찐따들 생각에 여자가 뭐 대충 눈치채고 아 뭐야. 이러면 부끄러워할 것 같지. 어 그냥 네 녀석 병신은 개눈에도 병신에 같이 가는 걸로 보이지 그냥. 누가 그러냐. 그 위에다가 딱 고정을 해놓으면 오히려 당당하지. 왜? 숙이면 오히려 흐를 수가 있어. 근데 12시에 딱 해놓으면은 당당하게 걸어가야지 그 위치에 계속 있는단 말이야. 계속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 손을 잡든 말든. 멍청한 놈들아. 답답하다. 답답해. 하여튼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남자가 솔직한 신체 구조를 가졌잖아요. 여자처럼 숨길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여자분에 따라 신체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진짜 좀 과장 좀 하면 체중이 달라져버려요. 어디서 새로운 피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이게 진짜 진심 모드가 들어가면은 이 심장이 뽝뽝뽝뽝 한 다섯 번 정도 뛰어.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피는 뼈에서 만드는 겁니다. 안에. 뼈 안에서 만드는 거야. 오해 없으세요. 심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져. 내 심장이 지금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고 있다. 메이킹하고 있다. 메이킹블러드가 느껴져요. 새로운 피를 만들어서 더 확장시키려는 게 느껴질 정도란 말이야. 남자들은 다 이해해요. 그때 살아있다는 느낌 들지. 그래. 화이팅.